지금 뭐라 했느냐? 아빠, 마마, 엄마, 마마와 같이 놀러가고 싶다고 했습니다.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데도 놀러가고 싶습니다.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하루라도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놀고 싶은데 안 됩니까? 엄마, 마마는 좋다고 하셨습니다. 정말입니까, 황우? 내키지 않으시면 저랑 황태녀랑 둘이 폐하모까지 잘 놀다 올 테니 폐하는 그냥 여기 계세요. 그냥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.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? 도시기가 그러는데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.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. 아빠, 마마는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? 글쎄, 나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 황제중화요리? 최팀장. 엄마, 마마가 먹여주시니 더 맛있습니다. 아빠, 마마께도 먹여주십시오.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오늘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? 아... 예. 아... 역시 황제공인맛집이라고 그러는데 맛있네, 맛있어. 천천히. 천천히 많이 먹거라. 우리 아리. 똥. 천천히 모르겠어요. 잠시 후. 오늘 1940인 Robb 신어야하는 얘기 헌 Son 사람들과 연구하고 οι 유야